네, 이번 대기실의 MC는 VST의 두준, 요섭입니다. 네, 아 좋습니다. 우리 대기실에는 1년 만에 컴백한 카라 여러분들 모셔볼게요. 와우! 안녕하세요, 카라입니다. 네, 정말 너무 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거예요? 저희가 해외활동을 마치고 카라의 판드라라는 곡으로 돌아왔습니다. 좋아요. 또 이번에 카라 컴백 기념으로 3초 등 깜짝 인터뷰 한번 진행해볼게요. 이번 컴백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요? 디테입니다. 이번 무대 준비하면서 제일 예뻐진 멤버는? 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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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좋아요. 컴백하면서 제일 신경 쓰였던 라이벌 걸그룹은요? 어, VS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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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영광이네요. 좋습니다. 카라 하면 또 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우리 포인트 한번 좀 살짝 보여주세요. 함께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! 업 앤 업, 아아! 업 앤 업, 아아! 네, 다음 주에 저희가 정말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겠군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T&R 고정! う knitwear 1!2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